X-ray 와 땡큐 먼티운 땡큐 저거 냉망치하니까 죽으려 했나고 좋아 죽으려 했다고? 저런거 좋아하는구나 사망한 어버롤스 사망한 어버롤스 한 발 더 남았다 이리 와 한 발 더 남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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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는 넥튀했잖아 지금은 해튀할게요 생처리 우수고 튀기 이번에는 배틀 4개 보아사 발표 어둠관에게 중기씨까지 안 왔다 딱 3개는 괜찮겠다 3개 가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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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는데 어둠고나 드라마 가려고 그래 야마토 맞으려고 야마토 맞으러 갈게 안할게 안할게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아 치이페 오늘 베테랑 개만 가지고 전개 할 수 있어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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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4블리 V 토이 유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원래 배틀로는 힘들어 뭐지? 무군은 얼마 없구나 불필요 없어요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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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코멘트 많아 와라 와라 사각기 겁나바 와라 와라 도망가 와라 와라 플랫럴 자 뒤로 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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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앜 아아아아아아아아 쥬쥬